안녕하세요 자곰이에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했던 요구르트 원샷 먹방과 요구르트 얼음 먹방을 기억하시나요?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요구르트 많이 먹기를 준비했어요 요구르트 푸파라고 하면 보통 30개에서 50개를 많이 드시던데 자곰은 맛있게 즐기면서 먹기 위해 40개를 준비했구요 요구르트 푸파 먹방 야무지게 마셔볼게요 산 capacities 1. 너네네네 주파 기름 섭다ใнос 등소리 아... 마요네즈 아... 오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